자, 지판보세요. 자, 타이틀 한 번만 읽어보자. 타이틀 이거는 진짜 매달 나와서 아무도 안 틀려야 돼. 알겠지? 근데 문제가 점점 발전하긴 해요. 자, 일단 타이틀은 뭐라고 돼있어? 읽어봐. 동사, 부사는 서로 힌트다. 돼있는 거 보여? 자, 원래 부사가 제일 많이 꾸미는 게 동사니까 동사랑 부사랑 짝지처럼 쓰거든. 동사와 부사가 서로 힘든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동사 시제. 중에 무슨 시제? 현재. 다시 누구? 현재. 그러니까 동사 현재 꼴은 가지는 뉘앙스가 정해져 있어. 뭐라고? 습관 반복. 알아요? 다시 무슨 뉘앙스? 습관 반복.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사 현재 꼴은 습관이나 반복. 부사를 찾는 힌트거든. 한 번만 더 말해보자. 무슨 꼴은? 동사. 현재 꼴은 뭐에? 습관 반복 부사의 힌트야. 그래서 거꾸로 동사 시제를 물어볼 때 근처에 습관 반복의 부사가 있으면 그게 힌트거든. 알겠지? 한 번만 더 할게요. 습관 반복은 항상 시제 뭐 쓰더라? 현재. 그러니까 시제 풀 때도 힌트지만 거꾸로 이 문제 풀 때도 근처에 어딘가의 현재 동사가 있으면 부사 중에서 뭐를 찾는다? 습관 반복의 부사를 찾으면 돼요. 물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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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씩 습관 반복의 부사가 두 개 나올 때도 있어. 그럼 그때는 그 두 개의 차이를 봐야 되거든. 알겠지? 근데 그거 말고는 그냥 있으면 답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하자. 제목 뭐라고요? 동사. 현재 꼴은. 다시 무슨 꼴은? 동사. 현재 꼴은 무슨 부사의 습관 반복 부사의 힌트야. 그럼 우리는 습관 반복의 부사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내려가 보자. 알겠지? 자 일단 1번부터 쉬워요. 읽어봐. always 알고, usually 알고, 그 다음 거. normally도 알잖아요. 그 다음 거 읽어볼래? 어, routine 뜻이 뭔데?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맞지? 루틴으로 이거니까. 따라하세요? 한 번만 더 읽어볼래요. routine, 그 다음 거 읽어봐. customerly 한 번 더. customerly 뜻은? 습관적으로. 모르면 안 돼요. 이제 customerly 무조건 몰랐으면 외우고. 그 다음 거 읽어볼래요? regularly 뜻이 뭔데? 정기적으로도 있고 자주도 있어. 자주. 됐어요? 그 다음 거 읽어볼래요? 그러면 frequently 원래 뜻이 뭔데? 자주. 네, 봐봐. 한 번 하고 땡인데 frequently 해요? 아니요. 계속 한다는 거지. 계속, 계속 끊임없이. 됐어요? 계속 한다는 거지. 그 다음 거 읽어볼래요? typically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뜻은 뭐야? 일반적으로 보통은.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많이 나와요. 그 다음 거 읽어볼래요? 읽어봐봐. peer-re-re-de-cully 한 번 더. peer-re-re-de-cully 한 번 더. peer-re-re-de-cully 뜻이 뭔데?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지. 마지막 거 읽어볼래? generally. generally. typically. 저 위에 있는 뭔데요? normally. 세 개 똑같은 말이야. 보통은. 한 번 하고 땡 아니면 항상 언제나. 항상 언제나. 처음보다 항상 언제나. 가 답이에요. 뭐가 있으면. 동사? 현재가 있으면. 그럼 문제 한 번만 볼게. 첫 번째 문제 봐봐. 부사, 오인은 안 쉬워요. 왜냐하면 주아 누군데? 얘들아. 주아 누구예요? 어, 뭔데? ce, o, in, dc. 이거 맞아요. 근데 비지츠를 보면서 보통은 방문한다, 안 하고 방문했다. 이렇게 아무 때나 있어 가거든. 자, 눈으로 봐. 확실하게. 비지츠, cd 뭐예요? 현재. 현재. 이게 그냥 단순 현재, cd가 나왔다는 거는 만약에 보기 네 개 중에서 습관 반복의 부사가 있으면 답이다 이거거든. 힌트예요. 힌트. 있어 없어. 있어 누구? 그치? 공식도 알아야 되고 단어도 알아야 되고. 따라서 한 번만 더 할게. 비지츠가 뭐니까? 현재니까. 다시 뭐니까? 현재니까 우린 뭐를 찾자? 습관 반복의 부사를 찾자. 그래서 뭔데? 이 아이가 항상 언제나 늘 습관적으로 방문합니다. 지가 원래 가는데 이번에는 따나 보낸다 이거야. 알겠죠? 그럼 뭔데? 그런 뉘앙스예요. 답은 뭐라고? 커스마 릴리. 욕과 따라갔어요. 그 다음 문제 건데. 24번. 자, 24번도 봐봐. 문장. 자, 주어는 누구예요? s 그릴이니까 그릴은 레스토랑이자. 동사가 누군데 지금? 그치? s니까 뭔데? 시제 뭐예요? 현재. 저렇게 그냥 순수 단순 현재를 쓴다는 거는 또 뭐가 어울려? 습관 반복의 부사가 어울려. 빨리 내려가서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있다 없다. 있어 누구? 또 루틴이. 그치? 주기적으로 맞죠? 고객들한테 물어봅니다. 말 되게 안 돼요? 딱 되지 않아요?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도. 잘 봐. 이게 별 거 아닌데 애들이 못 찾는다. 주어 누구예요? 얘들아? 어, 메뉴 셀렉션즈가 동사가 R-Adjusted 돼 있는데 얘들아. 태는 무슨 태예요? 수동태. 근데 시제는 뭐예요? 현재. 왜냐하면 R이니까. 이제 수동태가 다 과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조정된다. 조율된다. 됐다 아니고 된다. 시제 뭐라고? 현재. 그러면 얘가 현재니까 여기 또 뭐가 어울려? 습관 반복의 부사가 있는지. 빨리 보는 거지. 됐어요? 보기 봤어요. 자, 보기에 습관 반복의 부사 뭐 있대? 어, 피어리어디컬리 있는 거 맞죠? 답 그래서 뭐다? 아이고. 뭐를 뭐노? 어, 답은 뭔데? 시, 그치? 계속 할 필요 있지? 내 봐봐. 내한테 물어봐야지. 내 봐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힌트 찾았어? 힌트 찾으면 힌트가 뭐라고 지금 계속? 습관 반복의 부사? 아니, 미안해. 힌트 뭐라고? 동사, 현재, 형. 다시 뭐라고요? 현재, 형이 있으면 보기를 빨리 보고. 알겠지? 무조건 커스멀, 릴리, 인내하고 넘어가지 말고 뭔데요? 집어넣고 빨리 해석하고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네 번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해석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게 빨리 푸는 요령이에요. 따라갔어요? 바나. 그럼 또 간다. 26번. 됐어요? 26번. 주어 누구예요? 읽어봐. 어, 티켓. 따라갔어요? 티켓 아이가. 맞죠? 동사는? 셀아웃. 얘들아, 소울드아웃 아니야. 그냥 셀아웃. 뭔데요? 다 팔린다. 다 팔렸다 아니라 다 팔린다. 시제 뭐예요? 현재. 이게 현재인가 알겠어? 이게 현재니까. 봐봐. 이거 애들이 D 진짜 많이 찍거든. 난 D 했어요. 손으로 와봐. 일단 좀 이따가 D가 안 된 이유는 말해줄 거예요. 일단 셀아웃이 시제 뭐라고? 현재, 현재. 현재는 뭐가 올려? 습관 반복의 보사. 집어넣어봐봐. 어, 보통은 잘 팔린다. 다 팔린다. 근데 언제? 첫 주에. 한 번 더. 인기가 많으니까 티켓은 보통 첫째 주에 다 팔린다. 말대? 네. 인기가 많으니까 티켓은 보통 뭔데? 판매 딱 시작하는 첫 주에 다 팔린다. 말대? 네. 답은 뭐예요? A야. A. 답 A야. 그냥 봐봐. 쌤이 지금 말하는 거는 힌트가 있어. 다시 한 번 더. 힌트 뭐라고요? 어, 현대형 농사. 그래서 뭘 찍어라? 습관 반복. 집어넣으면 말은 되잖아. 이렇게 풀어야지. 만약에 A 집어넣고 말대? 넘어갔어야 되는데 A, B, C, D 다 해보면 D도 어울려. 우리말로는. 알겠지? 근데 D 읽어봐. 어, 엑스트림 리 다시 뭐라고요? 엑스트림 리는 특수부사인데 동사 수식 못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거라고. 보사 오이는. 왜냐하면 문법도 생각해야 되고 시제도 생각해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답만 보는 거대. 이해했니? 엑스트림 리는 동사 수식 못해서 어차피 저 자리에는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말로 해상하면 완전 잘 팔린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뭔데? D 안 돼? 됐어요. 답 A.